포항 송도와 해도 장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 대리기사를 불러도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리거나 대리기사 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포항 지역 대리기사의 70% 이상이 픽업 차량 없이 혼자 일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들 지역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에 콜비와 택시비를 제하면 수입이 적은 데다 해당 지역은 대리운전 수요가 많지 않아 새로 코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항 지역 대리업체들도 대구 등 대도시처럼 대리기사를 지역 곳곳으로 태워주는 순환형 무료 봉고차를 운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